네 지금 여러분 고등어 빙어 고래빙어가 나옵니다 지난주에 고등어 빙어 잡았다 그랬는데 고등어 빙어는 저리 가래요 그래서 예쁜 채여사 보고 고래빙어가 나온다고 난리 난리 치워 지금 이거 봐 지금 지금 빙어 10cm 이상 언대서 하고 있는데 고래빙어가 나온다고 난리에요 이분은 고등어 빙어라고 표현하지만 예쁜 채여사는 고래빙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빙박 오시는 분들은 무조건 이쪽으로 안내하겠습니다 뭐 멀다고 안간다고 투덜대면 가까이서 가고 아무데도 난 빙박하겠다 간다 그러면 안내할게요 나 알래가 났다 우리 김조사님 정신 못차린다 막 어디 고기 망태기가 여기 있죠 어름이 이거 큰 망태기 여기 지금 억수로 들었단다 지금 고래빙어가 감사합니다 1월 7일 고래빙어터였어요 고래빙어터로 빨리 갑니다 무조건 간다